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는 무엇보다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 종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어서 결국 개인의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 감염된 같은 나이인 환자 중에서도 별 증상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는 비단 코로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쳐 해당한다.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면역력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가벼운 상처조차 면역력이 약하면 회복이 더딘 사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이때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면역력이 높은 상태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뜻한다. 코로나 관련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폭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발휘한 나머지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 급성 면역 이상 반응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유머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면역 시스템의 폭주가 원인이다. 즉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주하지 않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면역력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면역력 또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보자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몸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식물성식품, 발효식품 등을 섭취하며 적당한 운동과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